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김 현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현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사퇴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입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 현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김 현장에서 20억 고액 고문조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현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 현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 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 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변호사와 같이 만났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저 자신도 거기에 기속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이걸 보면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간담회 내용인데 이걸 제출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도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모아서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좀 유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김현장이 1년에 매출이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현장에 더 많은 법률자문이나 경영자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보고 법률적 쟁송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아까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장은. 물론입니다. 그게 기업의 통상자문이라든지 경영자문 같은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로펌에는 변호사들만 있는데 김현장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지내신 통상 전문가 출신의 후보자가 계시다 그러면 그 외국 CEO는 김현장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들만 있는 곳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저희가 도움은 좀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장은 김현장 후보께 20억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현장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현장의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현장은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얼굴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굴마담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얼굴마담이라는 것은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문제는 저희가 대한민국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김현장이 1억 2천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후보자 같은 분을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이윤축에 활용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보자 같은 총리 출신과 주미대사 출신이 있는 김현장과 계약을 맺겠죠. 단지 간담회 4번에 20억 윤리적으로나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은 땀 흘려 하루하루 일하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홍콩의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역협회장 할 때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현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현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현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SO1 사회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정권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입니다.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불행하셨습니까? 정권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에 구매하셨습니다. 김현장 22억 women의 검사와 영역, 감사합니다.